공룡 니가 감히 내 공룡을 죽여? 어우 짜증나 초보가이드 찍다가 지금 공룡 유일한 공룡 한 마리 죽었거든요 얘 어디갔어요? 레벨 18 쟤 아닌데 우선 얘부터 좀 잡아놓을까? 야 뭐 이리 반응 속도가 빠르니야 너 빨리 쓰러져 빨리 야 이동민 위험한데야 위험한데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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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쓰러져야지 쓰러져야지 우선 얘는 하나 잡았고 주변에 조금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콤피가 있는데 대충 위치만 파악하고선 가요 근데 나 저 위치 까먹을 것 같은데 꺼져 콤피 꺼져 지금 너 따위 내 관심사가 아니다 얘 어디갔어 얘 아까 걔 이름 뭐냐 이름은 겁나게 멋있더구만 걔 어디갔어 레벨 23짜리 아이씨 뭔데 아 잠깐만 아 얘인가 보다 잠깐만 이거 내 시체 내 시체 잠깐만요 얘가 못 올라올 만한 곳 굿 레벨 36 오우 좋아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죽을라고 하잖아 죽을라고 하잖아 야 잠깐만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얜가 넌 아까 내 네 동료를 죽였던 레벨 20 몇 자리로 원망해라 우알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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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안닿잖아 우알라구 우알라구 우알라는데 기절해라 그러길 왜 같은 동료끼를 먹으래 내 똥이나 먹으랄 야 빨리 기절해 나 할거 많아 지금 잠깐만 얘 얘 얘 가까이 왔어 잠깐만 너 기다려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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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허우적거리지마 금방 쓰러진다 얘 지금 아크에서 약간 좀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머리 맞으면은 기절 주식가 위로 떨어진대요 기절 주식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머리를 맞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애가 빨리 죽는대요 기절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 몸통만 쓰고 있습니다 야 유턴 유턴 컴온 컴온 야 잠깐만 어디까지 가 컴온 나 돼지도 봐야돼 빨리 저 어디까지 가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?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돌아올 겁니다 기다리죠 끊기지마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 9 10 욕을 풀고 오 그릇 풀렸나? 90 36 전만데 목도리 잠자리 꺼지고 이해겠죠 오케이 뛰어뛰어뛰어뛰어 똥치 싸고 아 나 갈증난다 지금 한 대만 맞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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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와 얘 잠깐만 잠깐만 죽음보다 무서운 거야 이 신음소리 내 캐릭터 신음소리 진짜 못들어주겠어 어디갔니 널 잡아야만 한단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근접무기 없단 말이야 야 죽을 거 대비해서 근접무기 안 갖고 왔어 저기 파리들 오고 있죠 야 낑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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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겠네 진짜 컴온 절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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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일로와 없으면 됐어 없으면 됐어 아까 얘 어디갔니 잠가 36 왠지 낑낑 느낌 옆에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친구 있네 레벨 3 36 36 와 뭐 이리 괴물들이 많냐 아 또 뭔데 아 나 진짜 별의 별것들이 다 덤비네 파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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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친구 파키 Hey 이에초 36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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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낑긴거 아니었어 낑긴거 아니었어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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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쉬 으으으으악 으흡 와 저거 리액션 쩌네 와 나 지금 할거마나 죽겠는데 잠깐만 야야야야 내 시체 이동 좀 해라 잠깐만 있어봐 니들끼리 싸우 나 보지마 쳐다보지 마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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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방 어딨어 내 가방 어딨어 야 독거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것들이 감히 나를 다구리를 쳐 아니다 이거 돌멩이다 가방이 아니다 아까 얘한테 쫓기다가 뭐 지금 대지는 기절이 풀렸는지 보고 말한지 알 것도 없고 템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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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라 진짜 내 가방 어딨니 어우 저거 손 다다다다 하는 거 봐요 가위 손처럼 저기 피버 채집하는 거죠 내 가방 어우 답답해 여가 36인가 자 포기 저는 포기가 빠릅니다 이렇게 뛰어가다가 가방이 딱 나오면 얼마 좋을까요 아 나 이 파리들 뭐니 뭔데 얘 잠깐만 뭐가 부서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많은 경우 만들어 놨고요 50알이면 충분하겠지 파리들 뭐야 얘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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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이 죽을라고 아 집까지 들어왔어 너 죽는다 진짜 아 아 나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다 이리 와 똥 싸고 잠깐만 스테미너 좀 채우고 스테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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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하고 매칭 이놈 아 아 바위 14 안 키워 3 안 키워 3 안 키워 아까 저 다구리 먹으 다구리 맞을 때 젤도 연합을 했던 거 같아요 아 아 내 시체 시체 미론이 자꾸 남네 레벨 3 레벨 3 아까 걔 어디 갔니 레벨 10 어디 갔니 진짜 애들이 이렇게 역동적이란 말인가 애들이 이렇게 역동적이란 말인가 야 꺼져 꺼져 쟤 아까 레벨 10 자리 아니야 3 10 보도 못한 3 30 30 오케이 아 야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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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귕땅 뭔데 이 귕땅 뭔데 잠깐만 잠깐만쥬 잠깐만 다시 잠깐만 물먹고 물먹고 너 일로와아 나 이씨 걸쩍거리게 아퍼이씨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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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진짜 환장하겄네 식물터럭만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Where are you? 야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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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진짜 야 얘 지금 우리집에 낑겼다 내 시체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화살 미치겠네 야 어디갔어? 야 어디갔어? 하고 나 여기서 물먹다가 죽었는데 내 가방 어디있니? 아 잠깐만 나 얘 또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쑤옥 여기까지 왔죠? 여기까지 버려놓고선 난 죽어 죽여 죽여 죽이라고 인마 야 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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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우리집이야 우리집 나 시체 나 시체먹으러 가야돼 인마 저거 미친거 아냐 이공지능이 왜이리 똑똑해? 야 거의 우리집이라고 저거 저거 부수고 있었던거야 저거 부수고 있었던거야 얘? 저거 부수고 있었던거야 저거 부수고 있었던거야 그 돌파대야 왜 안따라와 또 저거 나 시체먹으러 가야되는데 미치겠다 저거 야 이 병딱아 이속 겁나 빠르죠 쟤 야씨 유턴하지마 야씨 유턴하지마 우리집에 대한 미련을 버려 오케이 잘 따라오고있어 우선 얘부터 버려놓고 시체부터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낑겼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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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것보다 살아서 시체를 먹으러 가자 집으로 가자 야 이게 뭔상황이야 나 오늘 왜이리 말리냐 오늘 진짜 악하면 안되는 날인가? 싱글게임이나 할까? 야 방송 안틀었길 다행이지 방송틀고 시청자분들을 앞에서 이 꼴 보였으면은 진짜 창피해서 죽었을뻔했다 그리고 여긴 어딜까요 그리고 여긴 어딜까요 아오 오케이 여기 저 뭐야? 이거 또 어떻게 찾아왔어 쟤 아아 나 이 망할 놈 이씨기 진짜 따라와 따라와 야 얘 기억력 왜이리 좋니? 나 시체좀 먹자 잠깐만 이게 돌벽을 부셔? 어? 내구도 떨어졌어 오케이 여기 절벽 절벽 못따라올걸 못따라올걸 됐어 됐어 오케이 하고 내 시체 이제 시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죠 시체 위치 완전히 까먹은 것 같아 아까 여기 들어갈려다가 쳐맞고 아니요 물 먹다가 쳐맞았나? 어떻게 했다고 죽었지? 물 먹다가 쳐맞고선 이쪽으로 튀다가 죽은 것 같은데 아 쟤 또 왔어 아아 나 저 빌어먹을 뭐 저런 진상기 다 있냐 어? 야 그걸 다 부수냐? 일로와 따라와 오케이 죽여 죽여 야 레벨 3짜리한테 내가 이 뭔 꼴이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다 부서졌어 자 시체 찾는거 포기 저는 포기가 빠릅니다 야 템 다시 만들어 템 다시 만들어 아우 짜증나 이거 만들고 아우 활이랑 이것저것 언제 모아 아우 짜증나 이게 다야 이게 최선이야 51개 이게 최선이야 41개 51개